버크셔 해서웨이의 핵심 철학은 대규모의 자금을 소수의 사업체에 배팅하는 것이다. 주식투자를 통해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자산가가 된 이들의 공통점은 집중투자와 레버리지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투자에 경험이 많고 재능이 있는 투자자의 이야기지 초보 투자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큰 성공을 거둔 개인투자자의 공통점은 투자업계든 투자동아리든 체계적인 분석들을 경험했고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으며 내 차례가 왔다고 판단되면 집중투자, 레버리지 활용 등 과감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이다. 소수 종목에 자신이 없을 때는 분산해서 몸을 낮추다가 확신이 드는 종목이 생길 경우 과감하게 보유 종목의 수를 줄여서 집중투자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이건규님이 지은 워렌버핏 익스프레스입니다. 이건규님은 20년 넘은 베테랑 펀드매니저라고 합니다. 현재는 르네상스 자산운용 공동대표이고요. 3천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읽으면서 감탄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실제 20년 동안 자산운용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개인이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고수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식투자를 할 때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즉 어떻게 하면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어서 노후를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 어느 가격에 주식을 사야 할까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할까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폭락시장과 폭등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등등 너무나 많은 질문이 듭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과연 돈을 벌면 정말 행복해질까 라는 것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는데 개인이 궁금해하는 대부분의 이슈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점은 170개의 많은 투자 대가들이 명언이 책의 내용에 맞게 나오는데요. 이것만 반복적으로 읽어도 투자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부는 가치투자로 들어서는 첫걸음 2부는 성공적인 가치투자를 위한 마인드 3부는 돈이 끝이 아니다. 놓치기 쉬운 궁극의 목적 이렇게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1. 버핏이 부자되는데 기여한 복리의 마법 2. 예측이 틀릴 때를 대비하는 안전마진 3. 그레이엄이 말하는 투자의 기본원칙 4. 수익률을 보는 올바른 관점 5. 성장은 수익이 아니다를 반드시 기억하라 6. 폭락과 회복 사이클의 큰 돈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7. 경쟁 우위가 얼마나 지속될까를 판단하라 8. 부정적 질문하기, 체크리스트 활용하기에서는 기업 분석 시 반드시 체크해야 될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 폭락장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지키기는 폭락장에 대응하는 법 10. 장기 보유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운영법에서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기업의 특징 10. 주식 매도가 필요한 순간에서는 우리가 언제 주식을 매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들 뿐만 아니라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버핏이 부자되는데 기여한 복리의 마법 복리는 언덕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비슷하다. 작은 눈덩이로 시작해서 오랫동안 언덕을 굴러 내려가다 보면 그 눈덩이에 점성이 생기면서 끝에 가서는 정말 큰 눈덩이가 된다. 워렌 버핏 스노우볼 효과라는 것이 있다. 주먹만한 눈덩이를 계속 굴리다 보면 어느새 산더미처럼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수익을 내라. 훌륭한 사업체를 인수하라.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영원히 지속하라. 워렌 버핏이 한 이 말에서 영원히 지속하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한 번 크게 벌고 자리를 뜬다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40세에 10억 원을 넣고 연 단위 15%의 이익을 얻는다면 60세에 40억 원을 가지게 되고 수익률은 300%다. 그런데 연 복리 15%의 이익을 얻는다면 60세에 164억 원을 가지게 되고 수익률은 1537%다. 단위로 투자했을 때보다 4.1배 정도가 많다. 버핏이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비결은 높은 수익률 뿐 아니라 장기 투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11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3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자산은 100만 달러로 늘었는데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2년 1월 기준 버핏의 자산은 1110억 달러로 원달러 환율 1300원으로 환산할 경우 144조 원이다. 이 자산의 95% 이상이 그의 60세 생일 이후에 창출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버핏의 수익률이 세계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1위 해지펀드 회사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제임스 사이먼 회장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66%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해 버핏의 3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 하지만 사이먼스의 자산은 252억 달러 30조 원으로 버핏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그 이유는 버핏의 나이에서 찾을 수 있다. 어린 나이에 투자를 시작해 90세가 넘은 지금까지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복리 마법이 극대화한 것이다. 만약 버핏이 30세에 투자를 시작해서 60세에 은퇴했다면 그의 자산은 현재 보유한 자산의 1% 수준밖에 안 되었을 것이다. 상당수의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빨리 벌고 싶어하고 돈을 벌면 시장을 떠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퍼 개미들은 단기간에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투자를 지속했으며 주식시장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배당 재투자로 누리는 복리 마법 2010년 초에 고배당 주식인 맥커리 인플라 주식을 1억 원어치 사고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다시 그 주식을 사면서 2021년까지 투자를 계속해왔다고 가정해보자. 2021년 말에 결국 1억 원의 투자금은 5.3억 원으로 불어난다. 반면에 배당 재투자 없이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배당금을 모두 소비했다면 보유 주식의 가치는 2.8억 원이고 누적 세후 배당금 1.1억 원으로 총 3.9억 원의 가치를 누렸을 것이다. 배당 재투자 여부에 1.4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배당금을 주식에 재투자하면 추가된 주식수만큼 배당금이 늘어나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수 증가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도 얻게 된다. 그 기간이 20년, 30년으로 늘어난다면 두 자산의 금액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따라서 배당금이 높은 주식에 투자한다면 배당금을 주식에 재투자하는 것이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투자 시 복리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가하고 있는 배당금 재투자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배당금을 복리로 증가시키는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면 이 효과가 또 배가가 됩니다. 2. 예측이 틀릴 때를 대비하는 안전마진. 회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장례까지 내다볼 수 있다면 안전마진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회사가 취약할수록 더 많은 안전마진이 필요하다. 워렌 버핏. 투자는 철저한 분석에 기초해 원금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다. 벤저민 그레이엄. 가치투자는 현재 기업이 가진 내재 가치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해 그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보유하는 투자 원칙을 일컫는다. 여기서 할인이라는 단어를 가치투자자의 언어로 바꾸면 안전마진이 된다. 1만 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을 8천 원에 매수한다면 2천 원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안전마진이란 사람의 예측은 틀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마진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가격으로 내가 사려고 하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이익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 변수가 5개 있다고 하자 이 5개를 전부 정확하게 예측할 확률은 얼마일까? 여기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어도 정확히 맞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고 까다로울수록 예측이 빗나갈 확률은 더 높아진다. 주요 변수가 부정적으로 바뀌어 내재 가치가 9천 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해보자. 9천 원에 매수한 투자자와 다르게 7천 원에서 8천 원에 매수한 투자자는 내재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 주요 변수에 대한 확신이 적을수록 안전마진을 더 크게 확보하고 싼 가격에 매수해야 손실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 안전마진이 클수록 투자자가 판단 실수로 인해 치명사항을 입을 확률이 낮아진다. 그레이엄은 순현금 자산이 많으면서 주가가 싼 기업의 안전마진이 크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순현금 1천억 원을 보유한 A기업의 시가총액이 1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을 경우 주가가 더 떨어지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안전마진 개념을 현재 주식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개념은 192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투자자는 자산가치보다 수익가치에서 안전마진을 찾는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200억 원인 기업이 있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200억 원을 투자해 2년 후 투자대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으니 말이다. 버핏의 안전마진 개념은 한 단계 진화했다. 싼 기업만 사려고 해서는 안 되며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기업을 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양적 개념인 안전마진을 질적 개념으로 발전시켜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지닌 기업을 장기 보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해 오고 있다. 다음은 버핏이 2008년 5월 인터뷰한 내용 중 안전마진에 관해 직접 설명한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실수라 생각되면 내일 당장 마음을 바꿔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유하고 싶은 사업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마진은 주가에 있지 않습니다. 안전마진은 우리가 좋은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의 열정을 가진 사람까지 인수합니다. 그들은 회사 인수 다음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마진은 그레이엄의 기준인 양적 측면이 아니라 질적 특성에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10달러 가치가 있는 주식에 9.9달러가 아닌 8달러를 지불하라고 이야기할 테지만 사업을 인수할 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10년, 20년 후에도 마음에 들 사업과 경영진을 모두 사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정리하자면 안전마진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리뷰한 영상에서 시간관계상 간략히 설명했는데 마침 여기 나오네요. 즉 안전마진은 내제가치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것이 안전마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확보하는 이유는 예측이 틀릴 경우 손실을 볼 확률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벤저빈 그레이엄은 순연금 자산 기준으로 즉 청산가치 기준으로 안전마진을 평가했지만 워렌버핏은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산다는 것을 안전마진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3. 그레이엄이 말하는 투자의 기본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그들은 이 작업을 오랜 시간에 걸쳐 담담히 처리한다. 들떠있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확함이 아스토 그레이엄이 말하는 합리적인 투자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을 기업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 둘째, 주가 등락을 적군이 아니라 아군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안전마진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주식을 기업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사항도 모른 채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홀짝 게임에서 운 좋게 수차례 이겨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도박을 통해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둘째, 주가 등락을 적군이 아니라 아군으로 보아야 한다. 수십 년간 투자를 지속했어도 주가 변동을 지켜보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충분한 주가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며 주가 변동은 필연적으로 견뎌내야 한다. 주가 변동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주가 하락을 지분 확대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불안감에 매매를 지속한다면 기대 수익률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셋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안전마진이다.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다. 가격이 급등해 임대 수익률이 1%에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투자 매력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식이 고평가 상태라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버핏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본다고 한다. 5년에서 최대 20년 후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사업만 본다는 것이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투자 원칙이죠. 1.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2. 주가의 변동성에 수익의 기회가 있다는 것 3. 항상 안전마지 있는 종목을 살아 좋은 회사가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평가의 기초 도구 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평가 방법에는 퍼, DCF, PBR, PSR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산정 방식이 가장 제일 쉽고 널리 사용되는 퍼 방식을 소개한다. 주가 수익 배수 퍼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가치평가 도구다. 시가 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퍼는 시가 총액 나누기 순이익, 은 주가 나누기 EPS 즉 주당 순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1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를 1000억 원에 샀다면 퍼 10배의 회사를 매수한 것이고 10년 후 내가 투자한 10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퍼의 역수는 기대 수익률이다. 예를 들어 퍼 10배라면 역수는 1분의 10 이어서 기대 수익률은 10%가 된다. 한국의 주식은 퍼 8에서 15배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퍼가 평균에 비해 낮은 기업은 저평가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퍼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이라는 것과 퍼의 역수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되게 헷갈렸는데요. 이때 자신이 회사의 매수자라고 생각하고 1000억의 회사를 사서 이 회사가 매년 100억 원의 이익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그리고 퍼는 매우 간단한 수치지만 기업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며 저퍼 투자 전략은 같이 투자자가 전통적으로 선호해온 투자 방법이다. 퍼가 낮은 기업이 무조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기업 다수를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퍼가 낮은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거래소 시장에 등록된 저퍼 주식과 고퍼 주식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저퍼 주식의 성과가 탁월하게 좋았다. 그리고 네 번째 수익률을 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잭팟을 터뜨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수는 주변 사람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투자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그 사람과 자신이 처한 환경이 다른 것은 무시하고 자신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욕망은 남과 비교하는 순간 활활 타오르는데 비교 대상이 먼 곳에 있으면 침착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면 종종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린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은 주변에서 특정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그 주식을 매수할 때다. 무용담을 늘어놓을 정도면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의미다. 이미 많은 사람이 아는 주식을 뒤늦게 따라서 매수하면 돈을 잃을 확률이 높다. 사업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다. 남이 보지 않는 곳,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곳에 자리를 잡아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시장 상황에서 높은 수익을 거두는 투자 방법은 없다. 선호하는 업종과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잘 버는 구간과 남이 돈을 잘 버는 구간이 나누기 마련이다. 시장에서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반대의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나이 투자 스타일로 돈을 버는 구간이 돌아온다. 하지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면 나이 스타일이 맞는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 누군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면 박수해주고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그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나이 투자 스타일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깨끗이 잊어야 한다. 구간 수익률이 아닌 누적 수익률을 보라. 질투는 미친 짓이다. 100% 파멸을 부른다. 일치감치 질투에서 벗어나면 인생이 훨씬 나아진다. 찰리 먼 거. 투자자의 멘탈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는 단기 수익률이 남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고 생각될 때다.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투자 스타일을 바꾸고 남을 따라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한 번 손실이 발생하면 복구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소요됨으로 수익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3년 수익률 목표를 50%로 잡았는데 첫해 5% 수익률밖에 올리지 못했다면 2년차 3년차에 추가 수익을 내면 될 일이다. 1년 만에 40%를 달성했다면 2년차 3년차에도 40%씩 달성하려 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 펀드를 운용하다 보면 40% 수익이 났는데 해지해야 할까요? 80% 수익이 났는데 해지해야 할까요? 같은 질문을 종종 받는다. 주식을 모두 던져야 하는 경우는 딱 하나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살만한 주식이 없는 경우다. 그런데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세 하락기에도 주식 시장은 항상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해 왔다. 어떤 시장 상황이든 항상 투자 기회는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40% 수익이 나면 주식 시장을 영원히 떠날 것이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기 수익률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 20년 후 100배 수익이 목표라면 단기적으로 40% 올랐다고 해서 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는 것 아닐까? 당장은 성공적으로 떠났다고 하더라도 기가 막힌 시점에 다시 돌아올 확률은 매우 낮다. 주식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변동성은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일 수 있다. 여기도 너무 좋은 내용이죠. 즉 남의 수익률과 자신의 수익률을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요.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단기간 수익이 크게 나는 것보다는 꾸준히 연 단위로 15에서 25% 수익 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장은 수익이 아니다를 반드시 기억하라. 가장 나쁜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이 많이 들어가며 수익을 거의 또는 아예 내지 못하는 기업이다. 워렌 버핏,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오류 중 하나는 좋은 회사는 좋은 주식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비즈니스가 썩 훌륭하지 않아도 투자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반대로 비즈니스는 훌륭하지만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투자 여부는 회사의 현재 실적과 미래 성장성, 비즈니스의 매력도 등을 통해 판단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 투자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현재의 주가 수준, 시장의 인기, 밸류에이션 매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면 매력적인 주식이 될 수 없다. 회사의 이익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카오와 LG생활건강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은 중국 시장에서 후 브랜드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2021년 7월 178만 4천원까지 상승했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1년 3개월 만에 50만 4천원까지 하락했다. 마이너스 72%라고 합니다. 2021년 중순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시장이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이들 주식의 하락폭이 유독 큰 것은 기대감의 축소 때문이었다. 실적이 반토막 나서 주가가 50% 이상 빠진 것이 아니었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은데 최근 바이오 기업의 잇따른 신약 개발 실패로 이 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잘 사기만 한다면 절반은 판 것이나 다름없다. 즉 보유 자산을 얼마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팔지에 대해 고심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자산을 저가에 매수했다면 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하워드 막스 하워드 막스는 주식 투자의 핵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45년 전 누군가에게 강세장의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프로가 될 준비가 거의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1단계는 시장이 좋아질 것을 아주 소수의 명석한 사람들만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2단계는 시장이 실제 좋아지고 있음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3단계는 모두가 시장이 영원히 좋을 것으로 믿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1단계에서 매수한다면 즉 대부분의 사람이 미래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지 않을 때 자산 가격에 낙관론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은 싸게 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됩니다. 2단계에서 매수한다면 즉 시장이 좋아지고 있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때는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나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사이클을 따라가면서 적정 수준에 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 매수한다면 즉 모두가 시장이 영원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산 가격에 낙관론이 팽배할 시기엔 여러분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상당한 손실에 빠지게 됩니다. 막스에 따르면 투자의 핵심은 좋은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 그는 50년 전 시티은행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흔히 리프티 피프티라고 불린 주식들을 매수했다. 미국에서 가장 우량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50개의 기업이었고 굉장한 기업들이다 보니 얼마에 사든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때 매수해서 5년간 보유했다면 돈을 거의 다 잃었을 것이라고 막스는 이야기한다. 미국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따라서 아주 우량하다고 매수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3단계에 사는 것이기에 그렇다. 역발상이라 불리는 태도를 훈련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최극단으로 몰려갈 때 그와 반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가는 방향은 주로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장이 좋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리스크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가격을 아주 높게 올려버리고 나쁜 경험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우리는 매도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가장 공격적으로 매도할 때 우리는 매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두려움 없이 가격을 높이 빌어 올리면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공포 매도로 가격을 떨어뜨리면 우리는 공격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6. 폭락과 회복 사이클의 큰 돈의 기회가 있다.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가 필요하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주식시장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주식은 언제나 비관론이 지배하는 하락장의 저점에서 가장 나빠 보이고 모든 사람이 낙관하는 상승장의 고점에서 가장 좋아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크라우드 로젠버그 주니어. 시장에서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약세장을 버티고 긍정론을 유지한 사람이다.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기 전에 팔고 바닥에서 다시 사겠다는 환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주식시장의 진짜 바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치륵같은 어둠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주식을 약세전에 팔았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떠난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찢고 반등하기 직전에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락을 온전히 막고 회복하는 것과 하락 중간에 매도한 후 바닥을 찢고 회복한 시점에 다시 매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도 너무나 동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샀다 팔았다 해봐도 최고점에 팔 수도 없고 최저점에 살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보면 수익은 비슷하더라고요. 단기간의 주가 폭락은 항상 시장 참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발생한다. 주식시장에 장기간 머물다 보면 40% 폭락을 마주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면 말도 안 나오고 숨이 턱 막힌다. 지수가 급락하면 사람들은 마치 시장이 멸망할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위기를 극복해왔다. 주가가 안정적으로 12에서 15%씩 계단식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시장을 마주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생각지도 못했던 요철과 장애물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멘탈을 바로잡아야 한다. 시장은 언제나 비관론이 지배하는 하락장의 저점에서 가장 나빠 보인다. 조심해야 하는 시기는 이 하락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낙관하는 상승장의 고점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 경제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항상 위기를 극복했고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되었던 자산의 가격은 반등했다는 것이다. 주식 시장은 지나고 보면 명확하게 보인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비가 한창 내릴 때는 이것이 지나가는 소나기인지 장마인지 태풍인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폭락은 그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예측이 한두 번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식 시장은 지나고 보면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등락 당시에는 항상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공존하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어차피 저점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쌓았다고 판단되면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더라도 주식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이 좋다. 주식 시장에서 불을 이룬 사람은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했다기보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주식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기다림의 시간은 고되지만 적절한 가격에 주식을 샀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야 한다. 시장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수익률로 보답해왔다. 제가 최근에 시장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지 상당히 고민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셔서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명확하지만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보유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7. 경쟁 우위가 얼마나 지속될까를 판단하라. 투자의 핵심은 어떤 산업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는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회사의 경쟁 우위를 평가하고 그 우위가 얼마나 지속적일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둘레에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한 혜자가 있을 때 투자자에게 보상이 돌아간다. 워렌 버핏 주식 투자는 사업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경쟁 우위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적 회자란 경쟁자가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진입 장벽과 확고한 구조적 경쟁 우위를 말하는데 워렌 버핏이 1980년 버크셔에서의 연례 보고서에서 최초로 이 개념을 언급했다. 고객이 그 회사의 제품을 왜 사는지를 깊게 고민해보면 결국 그 회사의 경제적 회자에 접근하게 된다. 가치평가 회사인 모닝스타는 경제적 회자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구축하는 방법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우수한 기술이나 품질을 통한 실질적인 제품 차별화 2. 신뢰받는 브랜드나 평판을 통한 인식 차원의 제품 차별화 3. 비용 감소 또는 더 낮은 가격으로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4. 높은 전환 비용을 통한 고객 속박 5. 높은 진입 장벽이나 성공 장벽을 통한 경쟁사 접근 차단 이 5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경제적 회자 구축이 가능하며 여러 가지가 충족되었다면 고객이 떠나지 못할 만큼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버핏이 투자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는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너무나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서 경쟁 업체가 시작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회사를 찾는 일이다. 버핏은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격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프랜차이즈 밸류를 지닌 기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소비자 기호와 규모의 경제가 결합한 형태의 강력한 프랜차이즈를 지니고 있기에 평생 보유해야 할 기업으로 코카콜라와 질레트를 꼽았다. 프랜차이즈를 독점적 지위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기업이 프랜차이즈를 지닌 기업인지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은 영업이익률을 보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밸류를 지닌 기업은 소비자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고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다. 그리고 8. 부정적 질문하기 체크리스트 활용하기에서는 기업 분석 시 필요한 4가지 체크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분석은 정형화하기 어렵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살펴야 하는 중요 변수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1. 이 회사는 어떤 제품 혹은 서비스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가?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단계다. 만약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면 전체 반도체 공정을 살펴보고 이 제품이 사용되는 곳은 어디인지, 기술적 장벽은 얼마나 높은 사업인지 살펴본다. 회사의 제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회사를 알 수는 없다. 다양한 변수에 의해 매출이 변화할 수 있는데 제품 이해가 낮다면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또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소비자는 이 제품을 무슨 이유로 사용하는가? 경제적 해자를 확인하는 단계다. 그 제품이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대체 불가한 영역에 있는지, 저렴한 가격이 주된 경쟁력인지 등을 파악한다. 소비자가 이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구속력이 얼마나 강한지도 체크한다. 구속력이 강할수록 회사의 매출액 변동폭이 적어져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 3.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회사의 장기 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기존 비즈니스뿐 아니라 신규 비즈니스를 살펴보고 회사가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파악한다. 그런 다음 회사의 비전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다. 로드맵이 합리적일수록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실현 가능성이 낮을수록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떤 사업이든 성장은 무조건 좋다.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성장이면 더 좋다. 4. 이 회사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가? 원가 변동 요인, 경쟁자의 사업 방향, 수요처의 수급 동향, 규제 변화 등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를 체크한다. 핵심 변수의 변화를 관찰해 추정 실적에 변화를 주고 주요 변수가 기대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주식 매도를 고려할 수 있다. 일시적인 위험으로 주가가 떨어졌다면 매수 기회로 삼지만 핵심 아이디어를 훼손할 정도의 부정적 변수가 출현했다면 주가가 하락했어도 매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하죠.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이거를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폭락장에서 내 폴트폴리오 안전하게 지키기 주식 투자의 성공은 비밀공식, 컴퓨터 프로그램, 각 종목과 주식시장의 가격이 보내는 신호에 좌우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전염성 강한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사고와 행동이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펀드 중 하나인 피터 린치의 마질란 펀드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27배의 수익을 냈다. 1990년 마이너스 4.5%를 제외하고는 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적이 없었다. 피터 린치는 기쁜 마음으로 고객의 실제 수익을 조사해 보았는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27배 수익을 낸 펀드에 가입한 고객 중 50%가 손해를 본 것이다. 이들은 증시가 폭락할 때 환매했고 이미 많이 올랐을 때 다시 가입했다. 주식 투자에서 한 종목으로 10배 수익을 내는 것을 텐백어라고 한다. 10배 오른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떤 날은 떨어지고 어떤 날은 크게 떨어지며 어떤 구간에서는 지겹게 횡보하기도 했을 것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투자자 대부분은 충분한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해야 버틸 수 있을까? 주식을 적금처럼 투자해야 한다. 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좋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기한이 없는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 80세 노인일지라도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보고 나오려는 주식은 다른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 마음일 것이기에 성과가 좋을 수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주식이 오히려 꾸준한 매수세로 인해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도 한다. 주식 투자에서 마음이 편안한 구간은 없다. 상승 구간에서도 변동성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편안한 구간에 있다면 높아진 주가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주식 시장은 마음의 불편함을 감내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곳이다. 폭락장에 대응하는 법 남이 두려워할 때 자신도 두려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그래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 주식 중개인을 도울 뿐이다. 주가를 매일 보지 않는다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농장을 보유한 사람은 그 농장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매일 가격을 알아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서 잊고 지내는 것이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할 수 있는 6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페닉셀 하지 않기 2. 주가가 매수할 만한 가격대로 하락한 종목 살펴보기 3. 기존 편입 종목 중 펀더멘탈 영향이 적은데 낙폭이 큰 종목 추가 매수하기 4. 주가 낙폭이 적은 주식을 팔아 낙폭과대 주식 매수하기 포트폴리오의 베타 높이기 즉 상승할 때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5. 대규모 반대매매 발생 여부 살펴보기 한 번 시작되면 2, 3일 낙폭을 더 키우는 반등 6. 취미생활을 하며 시간 보내기 오렌 버핏을 비롯한 가치 투자자는 불분명한 시장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매도할 때 그 불확실성과 공포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 사실 투자자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시장이 폭락할 때가 아니라 시장의 매력적인 주식이 더는 보이지 않을 때다. 이는 시작 폭락의 전조일 수도 있다. 이때는 주가가 폭락해도 사고 싶은 주식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공포를 느껴야 할 순간은 시장 전반적으로 버블이 끼어서 사고 싶은 주식이 없을 때이다. 그리고 10. 장기 보유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운영법인데요. 여기서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이 좋아하는 퀄리티 높은 주식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주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높은 자본 효율성 ROE는 투자 자본을 사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A 기업과 B 기업이 똑같은 100억 원의 순이익을 벌어도 A 기업은 50억 원, B 기업은 1000억 원의 자본을 투입했다면 A 기업의 ROE는 20%, B 기업의 ROE는 10%가 된다. A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투입하고 많은 돈을 번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는 ROE가 높은 기업일수록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 2. 높은 영업이익률 시장 지배력이 높고 차별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당연히 높은 마진을 가져간다.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이다. 이런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고부가 같이 제품을 취급하며 ROE와 퍼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3. 우수한 현금 흐름 순이익 100억 원을 유지하기 위해 A 기업은 100억 원의 재투자가 필요하고 B 기업은 재투자가 필요 없다고 가정해보자. A 기업은 회계상 이익이 계속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남는 현금이 없고 B 기업은 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B 기업은 현금 흐름을 미래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주주를 위한 배당으로 돌려줄 수 있다. 4. 우수한 경영진 회사의 현재 모습은 수많은 의사결정이 만들어낸 결과다. 미래의 모습 역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위기 대처 능력, 신규 사업 확장 능력에 따라 회사가 큰 성장을 이루기도 하고 경영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판단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신의 경영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CEO가 있는 기업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다. 5. 주주환원 정책 회사의 현금은 잘 쓰이면 미래의 성장 능력이 되지만 잘못 쓰이면 대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가거나 잘못된 신규 사업에 투자되어 보유 현금을 날려버릴 수 있다. 회사의 필요 이상으로 현금이 많으면 기업의 효율성 즉 ROE를 떨어뜨린다. 투명한 주주환원 정책은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어 밸류에이션을 높인다.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이런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식 매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주식 매도가 필요한 경우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첫째, 목표 가격을 초과 상승해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진 경우다. 이때는 바로 매도하지 말고 영업 환경의 변화를 살피면서 목표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영업 환경이 자신의 생각보다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면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 된다. 반면 단순히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면 매도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한 번에 모두 매도하기보다는 분할에 매도하는 것이 좋다. 비이성적인 시장 환경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초기에 매수했던 투자 근거가 흔들리는 경우다. 일시적인 요인인지 구조적인 요인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최근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핵심 아이디어를 훼손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이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주가가 하락해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일단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셋째, 더 매력적인 종목이 나타나는 경우다.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주식이 나타났다면 기존 보유 주식을 다 팔아서라도 사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존 주식과 매력 포인트가 다른 경우라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면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것도 좋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10년을 보유할 마음으로 하되 모든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할 필요는 없다. 상황이 변했다면 매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상황이 바뀌었다면 매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건균님이 지은 워렌 버핏 익스프레스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영상을 좋아했던 분들은 이번 내용도 정말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모든 내용이 정말 소개할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고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책 같거든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투자자들이 쓴 책은 잘 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읽어보면 좋은 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책들을 어떻게 제가 발굴해서 읽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좋은 책들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의 내용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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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